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중혜 전영민 입니다.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칼치찌개 입니다. 오늘 칼치 잡았거든요. 우리 매니저가 잡아왔습니다. 이렇게 오늘도 이 칼치에 지금 11시가 넘었습니다. 11시가 넘었는데 밥하고 조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찌개만 찌개만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 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들 안나오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.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여 드릴께요. 이렇게 김으로 오는거 보이시죠. 여러분들 아 진짜 끝내줍니다. 자 여러분들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